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오늘까지는 마지막이라 저희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이제 행사가 안 돼요. 들어가시겠습니다. 이제 일상을 다 됐어요. 잠깐만 서주시고요. 가운데로 서주시고요. 최선을 다 됐어요. 최선을 다 됐어요. 네 그리고 가운데로요.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한 번 가주시고요. 가운데 가서 한 번 선 갈피하는 거 한데 이사 함께 하! 좋습니다. 자, 5시. 네, 이번 우리 남말라님 이곳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감상상, 맞출 수 없죠?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정말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굉장히 너무 공감하셨다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것 같고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람 보내시켜서 촬영하는 예능이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마지막 방송인데 아쉽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까지라도 굉장히 너무 아쉽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행사장 안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아멘